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잠깐만요 흐흐흠 흐흐흐흠 무덤 열쇠를 주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흐흐흠 모르게 흐흐흐흠 공격 지키지 woo 개 수 마리 슈 왜 제가 meeting pack 지키고 AAAA 13 잠시만요. 무덤 열쇠 파헤법이 안 나와있는데? 그리고 알아낸 거는 대화 선택지가 더 있네요. 잠깐만요. 이걸 들어가서. 일단 모트가 대화를 하고. 모트 이 새끼 이거. 야! 해골을 두지 마세요. 됐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템 중에서. 이거니? 식별. 주문. 아, 체력 올려주는 거네. 이렇게 식별하라 그랬는데 있듯이 없구나. 잠깐만. 질서 선속성 캐릭터만 아냐? 우리한테 그런 착한 애 없는데? 우리 파티에 그런 애 없어. 야! 우리 파티에 그런 애 없어. 그럼 뭐야? 무덤 열쇠 어디다 쓰는 거야? 잠깐만요. 진짜 무덤 열쇠가 필요한데? 플레인, 레인, 스케이프, 토먼트, 무덤 열쇠. 음, 무덤 열쇠 없네? 무덤 열쇠가 나온 데가 없어. 침묵의 왕. 잠깐만요. 침묵의 왕. 으, seam이. 잘 못한 거 같은데? 나? 3, 2, 3, 3. 아, 이제.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저쪽에 있는 시체는 그럼 뭐야? 아. 아 잠깐만, 아 저거 좀 보러 갈라 그랬는데, 이게. 가자. 어, 여기 있는 시체는 그럼 뭔데? 토글 시체는 뭔데? 아, 무덤 열쇠가 혹시 무덤 문 여는 열쇠인가? 어, 그 예배당 열고, 그런 열쇠인가? 뭐야, 뭐야. 뭐야. 아, 그리스. 그렇소. 뭐. 뭔 일 당한 거야? 뭐해, 갑자기 대화가 돼? 어... 주무지를 열고 살... 내 동료들의 비명을 날 덮쳐서 무담에 쳐넣었고, 난 발부장 치는 동안, 그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어. 내 동료들 버트 로우더가 있어. 이게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죽었어. 죽었어. 음... 흠... 크으으으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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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선택지 있었어 방금 파로드에게 말이야 정바가 오조의 집 오른쪽에 감춰두었어 어 그래? 오조 집 오른쪽에 있다고? 안나에게 없었어? 아 됐어 아 그냥 그냥 뒤져 몰라 니 보물만 챙겨갈거야 무덤 갔다가 다시 올라가자 아니면 화그림이랑 다 죽여버릴까? 여기서 본래 끝난거 같은데 또 온다고 여기를 이 먼 거리를? 아 근데 저 아래쪽에 정찰한 데서 열쇠 얻은데 거기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걸로 가서 올 것 같아 갔다가 내가 아이템을 지금 쟁여놓을 수 있는 데가 생겼죠 바로 이 녀석이죠 너는 이제 열쇠 담당이야 아가씨야 잘 받아 선물이야 거는 아 불을 끄는데 쓸 수 있어? 와 대박 대박 이거 또 나 이제 필요 없잖아 넌 왜 느리니? 도적이 제일 느리냐? 됐다 너는 이 쓰레기통이야? 이런거 도적이 되는 거야 도둑놈이 드는 거야 열면 열리지 않을까? 열자 아 열쇠 어디다 쓰는 거야 내가 안 들고 있어 그런가? 아니 줘봐 차원문용 열쇠라고? 아 뭐야 그럼 개쓰레기잖아 잠깐만 야 나 근데 왕에 대한 거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싶은데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왕에 대해 뭐 알려주실 분 없나요? 웬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 없어 선택지 안 나와 한숨 때리고 가자 그냥 나 여기서 한 게 없네? 그럼 오히려 어떡해 왜 저래? 죽여볼까? 아 죽여봐야 되나 한번 아련실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 여기가 예배당이지? 아 아련실은 여기고 갑시다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했어 판매할 것도 없고 지금 근데 도적들 잡기 시작하면 돈은 뭐일 것 같거든요? 걔네가 반지나 목걸이를 끼고 있으니까 갑시다 불탄 시체 그곳에서 내 그식이 시체가 있었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죽여 4인 팟인데 불편해 그냥 한 마리만 데리고 대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아 너무 정신없어 4마리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 싸우니까 야 들어갈래 열어 열어 야 이 개 야 잡으면 네 거다 어어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칼을 부러뜨리겠다 날 거스른다면 당시 시절에 각기 세무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 이게 상남자지 야 할 말 있냐 또 건방진 녀석 그치 어디서 지금 갑질을 하려 그래 내가 누군데 지금 여기 대장 여기 왕의 딸을 지금 끼고 다니는 땅을 부하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건방지게 말이야 처형 나가려고 야 오조 어딨어 오조 무덤에서 오른쪽에서 아이템이 나온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개꿀이죠 오조야 땅 이상해 내놔라 네 시체를 열어서 가져가기 전에 집에서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집 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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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Warsz기 오늘만 남아가는ature 문bird 아 지민 president 저 집 되게 크다 근데 네 집 오른쪽에 잠깐만 플레인, 스케이프, 도너, 도먼트 5조 집 아, 없대 아, 원래 있을 이벤트였는데 삭제됐다 그럽니다 장난하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야, 죽여 한쪽은 좋은 여행군이지 해치워 희망, 이거 도망치는 것이야? 내려와 개꿀이야 나이프의 죄를 받아 버렸구만 갑시다 전사의 파워로 그냥 다 박살내 여기 설마 젠데니? 아, 내가 져가지고 도망쳤었지 전에는 아, 내가 져서 도망치는 애들을 이번에 잡은 거구나 야, 많이 쎄졌네, 그럼 아닌가? 아, 졸라 쎄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동반지 다시 돌아가게 됐어 세상에, 세미가 다시 돌아가게 됐어 세상에, 세미가 다시 돌아가게 됐어 그곳으로 가야돼? 저기, 무덤 저거는요 제가 다음 기회에 언제 갈 일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막 정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될까 안 알려주면 안 할 겁니다 저건 됐어 저거는 관심 없어 나 무기도 보충했고 그게 강해졌어 갈 생각 없어 나 그, 아저씨한테 훈련 가를래 훈련 훈련? 훈련 훈련 아, 돈이 없구나 돈을 꾸준히 써서 없지 팔자 팔고 백원 개꿀 아, 맞아 나 차온문 열쇠 있으니까 그거 주면은 어떻게 해 아, 나중에 하자 킬 지금에서 뭐 하겠어? 일단 메인캐가 중요하니까 난 메인캐를 개인적으로 빨리 깨버리고 싶거든요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여기 여기 오면 되니? 여기 쓰러져 있었다고 내가? 여기 쓰러져 있는 걸 저기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찾았냐? 안나야 문을 지나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경계하는 근처를 본다 그래 뭔가 몰라 하지만 새로 만든 너클이랑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어 더스티가 그만제 돌려줘 아이템 먹었습니다 줬소 당시 내 시체에서 나온 물건들 중 일부가 하루도에 창고로 갔다고 한 건 무슨 뜻이요 어 잠깐만 나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는 거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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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 어 어 어 어 닿아 달라고? 잠깐만 이 골목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 북쪽 골목 있단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날 찾았다고? 나 찾아진 데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였어? 나 반지 얻었잖아 결혼 반지인 것 같다고? 끼고 있어 그럼 날 어디서 찾았다는 거니? 동쪽 골목이면 여기 맞잖아 여기 맞잖아 여기 찾았다고? 잠깐만 미친 아줌마야 아 알 것 같아 그려진 문 얘기하는 거지? 아 그려진 문에 사무장이 없으니까 뭐라 빨리 이거 너무 좋아 멋있어 아 열려 이제 실제로 그림이다 화가는 진짜 문자 보이게 이게 문이 안 나? 아 내가 쳐다보면 문으로 변한다고? 어 다원 우주에 그보다 귀만 일도 많아 조사집 당신 이왕으로 내가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는데 여기 상상은 설명해 보시지 기다려 안나는 물을 향해 내밀어 손을 재지한다 이 길은 내가 당신을 발견하기 위해 가게 온 유일한 길이야 준비가 된 건 확실해 능은 절렌바리가 뭐라고 했던 말에 나 베이비시스터 노르사할 필요는 없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카오스맨 안나가 속삭인다 정말 미친놈들이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울부짓다 보이며 모든 건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꼴독을 깨부는 위험한 작자들이야 몰래 숨어 들어갔지 공격하거나 죽일 순 없으니까요 그녀는 당신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눈살 찌푸린다 당신과 함께 또 한 번 그 일을 성공하시지 같진 않군 굼떠보이는 걸 잠깐만 역시 옵션으로 못 올린 체력 올릴 수 있나 너무 신경쓰여 그니까 이게 체대점 상승이 이걸 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안올라갔어요 아쉬운데 아쉬워